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3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업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을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의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허칸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오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새벽기도회를 들이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특히 새벽에는 가을이 그냥 지나가고 초겨울이 온 것처럼 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이때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10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축구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문득 축구 경기가 잡혀있을 때 준비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랑 축구 시합을 하든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축구 시합을 하든지 항상 경기를 뛰기 하루 전에 제가 좋아하고 실력이 뛰어난 축구 선수들의 스페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은 경기 전날에 간단하게 몸을 풀면서 체력 단련을 하고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에 집중을 하죠 원래도 잘하는 선수지만 그 선수가 잘했던 부분만 모아서 보여주는 게 스페셜 영상이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제 자신도 뭔가 잘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였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습을 하지도 않고 체력 단련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축구 선수의 영상만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내일은 저 선수처럼 플레이를 하면 되겠군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다음날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을 때 제 축구 실력이 발전했을까요? 아쉽지만 못하면 더 못했지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본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연습을 하지 않아도 난 원래 열심히 하니까 라는 안일한 마음이 생긴 나머지 제 안에 교만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팀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교만함 혹은 오만함이란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않고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죄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잠원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나와 있듯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함이 있으면 굉장히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안문족 속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49장은 이방 나라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4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네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안문족 속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문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업들이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안문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의 아들 베난미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문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나라였고 지역적으로도 이스라엘과 굉장히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문 족속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매우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안문은 적대적인 태도로 이스라엘을 핍박하였고 군사적으로도 많은 총돌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안문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많은 총돌이 있었기 때문에 1절에 나오는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업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는 말씀은 안문 족속에 섬겼던 우상인 말감을 내세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갓 지파가 살던 땅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그 땅에 상속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였던 안문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죠 자신들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 처절한 삶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육강식의 원리처럼 안문 족속은 자신들의 힘만 믿고 탐욕을 채우면서 나아갔고 갓 지파가 살던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우상인 말감을 향해 우리의 신 말감이 최고야라고 노래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안문 족속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안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문의 죄를 물으시면서 수도였던 라빠가 폐허가 되고 마을이 불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도로 되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우상이었던 말감 역시 파괴될 것이고 제사장과 관리들도 사로잡힐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폐허칸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안문의 수도였던 라빠는 주변 나라들의 침입을 막아내기에 훌륭한 요새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해발 900미터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급류를 적들을 방어하기에는 매우 유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의지했고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라면서 자신들의 골짜기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문족 속의 자랑은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빠가 합당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있는 안문족 속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오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고 튼튼한 요새인 라빠를 자랑하고 풍부한 재물을 의지했던 안문족 속의 교만함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자신들의 요새, 견고하고 튼튼한 라빠를 믿고 자랑하던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대적의 침임을 받아서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허둥지둥 되는 모습은 교만했던 그 안문족 속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BC 582년 바벨론에 의해서 안문족 속이 자랑했던 라빠가 함락되고 맙니다 안문족 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성취된 것이죠 결국 자신들의 힘만 믿고 자만과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안문족 속의 최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이 그리고 자신들을 의지하고 내 힘만 믿었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지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탈모드에 보면 교만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설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교만함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든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물줄과 명예, 지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대적한다면 물줄과 명예,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교만함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지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함에 빠지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하면 교만함을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이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 앞에서 순간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즉 낮아진 나를 높이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스스로 낮추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께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함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혹시나 내 삶 속에 무언가가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나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교만에 빠진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교만해지려는 나의 마음을 낮추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야구보소 4장 10절 말씀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신들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암몬족 속에 교만함을 살펴봤습니다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간순간 교만해지려는 저희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항상 낮아지는 훈련을 반복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12차 스피교 포럼을 위해 기도합니다 1차 포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온라인 공간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남은 2차 포럼에도 함께 하셔서 스피교 포럼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걱정과 염려, 모든 불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환우분들 있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기 원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하루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